별거 다 해버린다 내가 더 별거 다 해버린다 실수 많았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10수면 동생에게 큰 박사 보고 지시겠어요? 아 그렇지 세진이 너무 좋다니까 앵콜? 앵콜? 예! 앵콜? 앵콜? 예! 음악 큐! 음악 큐! 바로 앵콜을 그냥 뭐야 이것도 어머 어머 저렇게 잔나 노래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그 생일이 똑같은 길을 가질 편성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완전히 저렇게 안 나와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가까운 위로를 음 겪고 있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없는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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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수줍은 말이야 저런 오도방종 춤추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너는 약간 너 왜 잘하겠어 그니까 다른 자아인데 진짜 다른 자아가 있잖아 그런 것 같아 오늘 동생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루종일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셨어요? 부산